신난다! 이랬어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애니림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중국어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왔는데요. 그때 제 옆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블랙핑크 리사씨가 제 옆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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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규모가 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어요. 여기 예쁘게 꾸며진 스튜디오에는 저와 리사씨 단 둘이 이렇게 있고 저희 5미터 정도 앞에 거기에는 카메라 감독님들 저희를 찍고 계셨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는 PD 작가님들이 계셨는데 리사씨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발음이 완전 그냥 한국인. 그래서 저와 리사씨는 한국어로 굉장히 편하게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국에 나가는 중국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제가 한국어와 중국어 2개국어로 진행을 하고 한국어 부분을 편집하고 제가 중국어로 말한 부분만 방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리사씨는 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질문을 하고 리사씨가 태국어로 대답을 하면 자막에 중국어로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서로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동시통역사 두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질문을 하면 그 동시통역사분이 통역을 해주시고 리사씨가 그걸 듣고 태국어로 대답을 하는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통역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중국어로 질문을 하고 나서 이런 시간 차이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국어 질문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한국어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중국 방송에서 한국어나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런데 저희 둘이 이렇게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냥 편하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리사씨와의 TMI를 몇 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담당자분들하고 중국어 브랜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회의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옆에서 리사씨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화하는 중국어 브랜드 이름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대본을 이렇게 막 집중해서 막 보느라고 저는 현장에서 주변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저는 못 듣고 이렇게 대본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담당자분이 리사씨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물어보셨구나. 그때 제가 이제 알았죠. 아 내가 알려줄걸. 리사씨가 한국어 정말 잘하잖아요. 어려워지고 제가 리사씨 한국어 너무 잘해요. 제가 그랬더니 리사씨가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살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사씨 한국어 실력이면 한국어 틀릴까 봐 걱정할 필요 없이 하고 싶은 말 그냥 자유롭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다 중국인이고 저만 한국인인 경우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중국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약간 뭔가 이렇게 압도되는 느낌이랄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아주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리사씨가 자신의 성격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석상에서나 그런 데 나가서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 사진 제가 대본을 막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리사씨가 작고 귀여운 목소리로 우리 사진 찍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신난다! 이랬어요. 진짜로. 좋아요. 사진 찍어요. 이 사진이 리사씨 매니저님이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제가 진행 준비를 하면서 리사씨 영상을 좀 보았는데 블랙핑크 네 분의 느낌이 약간 굉장히 귀엽고 부끄럼 타는 이런 소녀소녀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명 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왔는데 진짜로 그랬어요. 되게 사랑스럽고 배려심이 있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더 팬이 됐어요. 제가. 제가 원래 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이제 직업상 한류스타분들은 무대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만났을 때 느낌이 너무 좋으면 그 이후에 제가 그분의 정말 왕팬이 돼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네. 리사씨 우리 다음에 재미있는 현장에서 또 만나요. 앙!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